원하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권리 분석해 봐야죠 첫 번째는 말소기준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5개 권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재된 것이 말소기준거리가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더 신나서 더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이 5개 권리가 있는데 근대당, 허당, 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전세권이 일정 조건 만족 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있는 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건들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기부를 쭉쭉 뽑아서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이거 말소기준권리네? 쭉 삭제 이렇게만 보면 돼요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하나라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왼쪽 사례를 보시면 근저당 A, 근저당 B, 그 다음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돼서 낙찰자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처음 있는 근저당 A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겠고요 이 말소기준권리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모두 다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낙찰자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유료 경매정보 같은데 보면요 등기부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요약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소멸기준해서 말소기준권리를 표현을 해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도요 이물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란에 2023년 2월 1일 근저당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말소기준권리 찾는 거 중요한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안 배워서 그렇지 배우기만 하시면 초등학생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경매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리분석이 어렵지 않다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 아파트 권리분석은요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대신 셀프로 분석해서 직접 이 차례 보시겠다면요 오늘 1시간 정도 말고 몇 시간 정도는 더 투자해서 정확히만 배우시면요 훨씬 안전할 겁니다 지금 5분 정도만 들으셔도 벌써 이만큼 알았는데 권리분석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만 제대로 배우면요 진짜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정확히 기초부터 한탄이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부르는 이 특별법은요 민법이 있거든요 원래 여기서 다 지켜주기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더 크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 법이 없으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등기부에 내 이름을 무조건 올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전세권 있죠? 근데 이거 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사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안 하시더라도 평생 내 집 마련도 안 하겠다 전세월세 산다 이렇게 하셔도요 경매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잠깐 알려드릴게요 임차인 A가 전세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연히 뭐하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는요 A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법 덕분에 등기부에 이름이 안 올라도 전입이사 확정일자만 받아도요 맞아요 개콩아빠님 정답입니다 대학력이 생기죠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도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생깁니다 보증금이 너무 소액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순위가 훨씬 올라가는 최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이러한 힘들이 언제 발생하는가가 포인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학력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더 늦어요 그렇다면 대학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B는요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집을 비워줘야 하고요 낙찰자한테 내가 돈 못 받았으니까 나한테 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협상에 응하지 않잖아요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학력이 있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 A가 못 받은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낙찰자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합법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매우 올라가죠 오늘 말소 기준 권리랑 대학력에 대해서 배운 게 10분, 15분 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배웠어도 보증금을 지키는데 큰 무기가 됩니다 병매 공부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수적이기도 하고요